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과학탐구 지과검용대생입니다. 자, 우리 수능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10월 교육청 목에서 한 번 더 남았지만 실전을, 마지막 수능을 앞두고 최종 마무리하는 건 거의 우리가 9월 모평이 마지막인 느낌이 들잖아요. 일단은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더운 여름 동안에 공부하시느라고도 역시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9월 모평이나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 평가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올해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수능 난이도를 이렇게 출제해야 되겠다라는 용도를 좀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6월 평가원 난이도를 보면은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6.9 평가원을 기준 삼아서 올해 9월 모평이 업됐고 그러면 올해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를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으로 난이도에 속지 말자 라고 선생님이 좀 제목을 좀 붙여놨어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이제 잘 보면은 좋은 건 뭐죠? 기분이가 좋아요. 그죠? 기분이 좋습니다. 잘 보면 기분이 좋고 못 보면은 기분이 나쁜 건데 모의고사는 항상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모의고사의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봤다. 잘 보면 좋은 거죠.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됐으니까 그럼 내가 현재 잘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못 봤다. 그럼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못 봤으면은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틀린 게 지금이고 수능이 아니어서는 다행이구나. 이걸 수능 때 틀렸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잖아. 그래서 나는 두 달 동안에 나를 더욱더 키워나갈 거다. 더욱더 키워나가서 수능 때는 내가 이 9월, 6월이나 9월에 맞았던 그런 점수가 아니고 그냥 수능 때는 내가 꼭 만점을 맞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버리게 말겠다. 그렇게 이제 그런 기회를 좀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9월 모평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에 와서 이제 채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간이 9월 1일 12시 정도 되는데 5천 12시 정도 되는데 현재 이제 1컷이 보니까 47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표준 점수는 66점 정도 나오는데 6월 모평 컷도 1등급 컷이 47점 나왔습니다. 이번 9월 모평도 47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6월의 난이도가 거의 비슷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6월 모평이 좀 많이 쉬운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9월 모평은 6월 모평에 비해서 난이도는 좀 높아졌는데 그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한두 문제를 좀 극악스럽게 좀 어렵게 해가지고 쫙 난이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계산도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고 문제 구성도 복잡하게 만들어서 정답률을 막 10% 중반대에 만드는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시험은 그렇게 난이도를 높인 건 아니고 그냥 자잘하게 문제들의 난이도를 약간 소폭식 상승시키는 뭐 그 정도로 이제 난이도를 좀 높이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6월하고 9월이 완전히 똑같은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고 하면 오히려 1컷은 이거보다 좀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6월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실력이 6월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 우리 3개월 동안 얼마나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그만큼 올라갔는데 1컷이 비슷하게 나온다. 6월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약간 높아진 시험이긴 하다. 그런데 작년을 우리가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작년 6월 1컷이 47점이 나왔어요. 좀 쉬운 시험이었어요. 9월 1컷 48점이 나왔어요. 너무 쉬웠죠. 너무 쉬우니까 이 정도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평가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이 정도 난이도로 내니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해버리네. 그럼 9월보다 11월 달의 실력은 너무 더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럼 이 난이도를 내버리면 혹시 1등급 컷이 50점이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올해 수험생들이 좀 공부를 잘하는 편이니까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난이도 조절을 너무 심하게 했죠. 실제 수능 1컷이 작년에 43점이 나와버렸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걱정하는 게 올해 6월에 1컷을 보면서 사실 1컷이 한 45에서 47 사이 정도 나와주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그래도 한 두 문제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잖아. 마음 쪽으로도. 그치? 근데 이제 모평보다 좀 4, 5점 정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건 좀 너무 과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또 평가원이 또 그런 식으로 출제 패턴을 보일까 봐 그게 좀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 47점이었던 거. 어우 똑같네. 그리고 9월 달은 아직까지도 47점 1컷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올해 수능은 어떻게 될 거냐. 조심스럽게 한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워지는 정도로 아마 난이도를 조절하지 않을까. 좀 더 킬러 문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6, 9월은 이걸 가지고 이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좀 그걸 예측을 해보는 좀 그런 기회를 좀 사봤으면 좋겠어요. 자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 지구학은 고체지구 그 다음에 대기하고 해양 그리고 천체 파트가 있는데 천체 파트 문제가 좀 한 문제 정도 더 출제가 됐나? 근데 뭐 큰 단원별 문제 누가 많이 나왔는지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1단원에서는 역시나 항상 킬러 문제로 많이 내는 게 지구에서 측정한 과거의 고지구 자격의 위치 변화 가지고 대륙의 이동을 판단하는 문제 여전히 그럼 올해도 킬러 문제로는 1순위로 항상 찍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대기하고 해양 파트에서는 이제 기회변화의 외쪽 원인에서 이제 6,500년 전후를 물어보는 거 그럼 세척운동의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 해설강의 들어보세요. 세척운동의 방향 단위는 필요하지 않고도 6,500년 전후의 계절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건 꼭 여러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문제들은 뭐 다 이제 출제가 주로 될 거라고 예상됐던 문제들이고요. 천체 파트에서 여러분들 좀 이제 정답률이 좀 낮은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별의 물리랑 판단하는 이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미 기존에도 한번 출제가 됐던 별 ㄱ, ㄴ, ㄷ이 있었는데 그 ㄱ, ㄴ, ㄷ끼리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약간 당황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항상 숨어있는 별이 있다. 누구? 태양이다. 그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 외경상의 탐사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었던 식현상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계산으로 나오지 않았던 계산 문제가 별의 크기하고 행성의 크기를 비교하는 경우인데 이거 바로 평가문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외경상의 탐사에서는 그 계산까지 그러니까 선생님 평소 여러분들한테 자료 분석 강의 어메이징 문제풀이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었던 거 꼭 같이 좀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그리고 우주의 팽창하고 우주 배경 목사는 이미 재작년에 한번 출제가 됐던 그림을 재활용해가지고 이제 공간의 팽창에 의해서 빛이 움직이면서 이동한 거리 개념하고 현재 우리 우주하고 그 은하까지의 거리하고 현재까지 거리가 다르다는 개념. 이거 하나 출제가 됐던 거. 그게 좀 약간 독특한 출제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3단원에 집중하자. 근데 이제 14번 별의 물리량 개선하는 문제가 정답률이 가장 낮은데 이 문제는 사실 그 지문을 뜯어보면은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했는데요. 하나는 주결성이고 하나는 적색거성인데 그 적색거성하고 주결성의 질량을 비교하는 거. 뭐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해설강을 들으면서 반드시 그 내용 선생님이 어떻게 비교했는지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팽창하고 우주 배경 목사에서는 빛이 어떤 은하에서 출발했을 때 빛이 그 시간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 개념하고 현재 그 은하 사이의 거리의 개념하고는 우주의 팽창에 의해서 좀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선생님이 해설강을 들으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경성의 탐사에서는요. 이제 식현상과 같이 결부를 시켰는데 식현상이 일어날 때 별이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잖아. 멀어지고 있으면은 적색편의가 나타나는 즉 고유파장보다 긴 쪽에서 관측파장이 나타나다가 고유파장 파장이 고유파장하고 똑같은 쪽으로 가니까 그 파장이 길이 비교하는 거. 요거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고지구 자기극은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주결성에서 적색거성으로 진화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가 천체 파트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틀렸을 때 맞고 틀리고는 평가원에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틀렸을 때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봐야 될 게 개념적으로 부족해서 틀렸느냐 아니면 자료 분석을 잘못해서 틀렸느냐 아니면 단순 실수인가 그런데 이 어떤 거라 하더라도 그게 나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의고사는 다시 한번 복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나의 실력이라고. 아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뭐 그렇게 자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 수능에서 이런 부분들이 내 실력 부족한 걸로 드러났으면 정말 큰일이겠구나. 그럼 개념적인 걸 몰라서 틀렸다? 개념을 다시 한번 책을 좀 떠들거나 선생님 개념 강의를 좀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 분석이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자료 접근하는 방식하고 어명대 선생님이 자료를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걸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단순 실수. 그런데 실수는 실력이에요. 알겠어요? 실력이 정말 완벽하다고 하면 이런 실수하지 않는데 그 실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실전 수능에서는 안 나오지 않도록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실전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지금 선생님도 이제 온라인에서 언팩트 시즌 1, 2, 3, 4 네 번에 시즌 4개의 모의고사 돌아가는데 그걸 실전하고 똑같은 식으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3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렸던 문제 충분히 수능에서는 극복 가능하고 선생님이 그걸 극복 가능하게 만들어드리겠다. 그래서 문제 보면은 5담률이 가장 낮은 문제가 정담률이 가장 낮은 문제가 이 14번 문제였는데 얘네들이 지금 온도, 광도, 반지름이니까 별의 물리랑 딱 비교하는 건데 하나씩 골고루 비어있기 때문에 얘네들께 비교는 잘 안 돼요. 하지만 태양 가지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는데 이 질량 비교하는 거 니은이 주결성이고 디귿이 거성인데 이 디귿이 주결성일 때 질량보다도 거성일 때 질량이 더 작아. 근데 디귿이 주결성일 때 질량이 이 니은 주결성보다 더 질량이 작거든. 이런 연관관계 찾는 것들 한번 선생님 해설강의 좀 보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8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현재 우리 지구에 도착을 했다. 그럼 빛이 이동한 거리는 80억 광년이지만 그 사이에 우주는 공간에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은하가 떨어진 거리는 빛이 이동한 거리 80억 광년보다 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개념이 하나 좀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식현상 찾는 문제에서는 식현상 찾는 문제에서는 일단 생명 가능지를 가지고 우리 태양하고 질량을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식현상이 일어날 때 T3 이전에는 적색 편의가 나타날 때인데 적색 편의가 점점 이건 작아질 때야. 그 다음에는 T1보다는 T2일 때가 파장이 더 짧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비교하는 거 다시 한번 내용 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렸던 문제들은 이 정도 틀린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이제 9월 모평 결과를 바탕 삼아서 앞으로 내가 이제 수능 때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잖아. 그럼 일단 과탐은 특히나 그중에 지구학은 항상 기본에 충실한 개념적인 내용들이 계속 여러분들 몸속에 각인이 되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점수 때가 내가 아직은 마지막이라도 내가 개념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끝까지는 아예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2배속 개념완성 강의를 통해서 이걸 다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만 발제해서 들으세요. 2배속 개념완성 강의가 개념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실전에 적용될 수 있는 팁들을 좀 개념 강의 안에 많이 녹여놨거든요. 그리고 어메이징 실전 문제들을 통해서 좀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도 들어가 있지만 고난도 문제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연습들 좀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더 완벽한 실력 그러니까 내 부족한 부분들 그 다음에 킬러나 중킬러 자료 해석 내용들을 내가 더 보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9월 달부터 개강하는 엄새럼킬러 다지선다는 철저하게 킬러나 중킬러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자라고 제가 이제 기억한 강의입니다. 다지선다 강의 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인 파이널 모의고사는 언팩트 시즌 1, 2, 3, 4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각각 모의고사마다 특징이 있어요. 시즌 1은 기출을 변형하는 거 시즌 2는 연계교제 변형 시즌 3는 신유형을 좀 많이 넣어놓은 모의고사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하고 거의 똑같은 난이도로 만든 모의고사 물론 이제 수능 난이도는 저희가 예측하는 수능 난이도를 기본 삼아가지고 그런데 이 모의고사를 풀 때는 중요한 게 실전하고 똑같은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모의고사 한 세트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실전 30분을 딱 세팅을 해놓고 시작 1번부터 풀었을 때 20분까지 한 15분에서 17분 사이로 무조건 초벌로 문제풀이가 끝나고요. 다시 재벌로 거기서 한 7분에서 8분 정도 문제 검토하고요. 그리고 남은 한 3, 4분 동안에 킬러급 문제를 실수한 거 있는지 계산실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1분 남겨놓고 마킹하고 시험지하고 비교해서 딱 10초 남겨놓고 끝. 이런 실제 수능에서도 똑같이 문제를 푸는 패턴이 여러분들 몸에 루틴처럼 만들어져야 됩니다. 루틴처럼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1백트 파이널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은 기간이에요. 두 달. 되게 짧게 보이지만 되게 긴 기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현재 실력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디게 보이더라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하면요. 그 60일 기간이 여러분들 정말 더 크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수능 다가올수록 조금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자신감을 좀 잃는 경우가 생기는데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다시 이 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준비하더라도 올해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것만큼 더 이상 잘할 수는 없어. 난 지금 정말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스스로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달 동안 선생님도 지구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꼭 꼭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옆에서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남는 기간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그럼 올해 수능 만점을 향해서 남은 두 달 동안 열심히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평 시험 보느라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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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